지금이 몇 년, 몇 월, 며칠, 몇 시예요? 5년 후에 전화가 온 거야. 2020년. 타임 오프 정치 미스터리. 타임즈. 근데 여자애가 어떻게 고등학교에 하고 들어갔어요? 주수인이라고 이름 뭐 들어갔어? 여자 중에서 조기 돌린 선수, 전세계도 몇 명 안 될걸? 이제 학교 돌파하면 어떡할 건데요? 저는 계속 야구할 거예요. 프로팀에서 선수 선발하는 거, 거기에 참가해 보려고. 그럼 뭐, 프로 선수라도 되게? 포기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. 전 해보지도 않고 포기 안 해요. 내가 만약에 진짜 잘하는 거면, 그런 거면 어떡해? 그럼 넌 못 사야잖아. 잘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? 사람들이 내 매리를 어떻게 알아? 나도 모르는 거야. 네가 공을 빠르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너가 던진 공을 타자가 못 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. 우리 같이 했던 애들 중에, 지금까지 야구하는 사람, 너랑 나밖에 없거든. 야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자건, 남자건, 그건 장점도 단점도 아니에요. 그럼 혹시 겠어요? 아버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